오늘은 어린 시절 반려동물과 겪었던 일들이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구독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소소한 인사를 전해 드리면서 그럼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물과 자연을 좋아했어요 방학할 때면 항상 가족들과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다 오곤 했었는데 아마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시골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공기가 너무 맑고요 깨끗한 물도 흐르고 그 안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풀냄새나 이런 흙냄새 비가 오면 또 흙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시골의 정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친가 할아버지 댁인데 외가 사촌들과도 막 가서 놀다 오곤 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놀았다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되자마자 친구들한테 가자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텐트 챙겨오는 사람, 아이스박스 챙겨오는 사람, 캠핑 용품들 뭐 그런 것들을 챙겨오는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그 무거운 걸 지고 갔다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나 햄스터,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키우게 됐는데 작고 귀여운 생명체가 내가 주는 밥을 먹고 자라면서 나를 따르고 나의 모든 행동에 반응하면서 그 안에서 또 즐거움과 기쁨도 있고 성장을 통해서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유대관계를 쌓고 사랑을 주고 받으며 같이 노는 것이 인생의 행복 중 하나였는데요 함께 교감하면서 인내를 기르고 배려하면서 생명의 존중을 배워갔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정서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순수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조금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동물들을 많이 키우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 병아리나 햄스터 팔고 있는 거 많이 보신 분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병아리 두 마리를 데려다 키웠는데 다 키워보고 나니까 꽃닭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관상용 닭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까지 나왔고 세 개의 알들 중에서 하나만 부하였지만 그 병아리가 또 닭이 되는 생명의 신비함도 경험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햄스터도 키우면서 세 끼에 세 끼를 낳아보기도 했는데 그 당시 햄스터가 세 끼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제가 키운 햄스터들은 세 끼를 만져도 괜찮을 만큼 유대관계가 좋아서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 밖에 많은 동물들을 키우면서 하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많이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는데 떠나보낼 때면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의 의미는 좋았던 날의 추억과 잘해주지 못한 기억들 함께할 수 없다는 아쉬움들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눈물의 의미가 아무래도 잘해주지 못한 기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에겐 지금껏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교감을 나누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이에요 이렇게 영상 일기를 담는 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아무래도 더 노력하게 되겠죠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동물들이 수명이 대체로 짧은 이유는 생을 살면서 배울 게 없는 깨끗한 영혼들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남을 배려하면서 인내하며 바르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게 남은 인생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게 많은 결심이 필요한데요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들도 어린 시절이 중요한데요 아장아장 귀여운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람으로 치면 미운 4살이라는 원숭이 시기가 찾아오는데 원숭이 시기란 강아지 때 가지고 있는 배네털이 빠지면서 견생에 가장 못나 보이는 시기를 원숭이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에는 이갈이도 하며 가구나 신발을 물어뜯고 사고도 많이 치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라 체력을 주체 못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너무 다그치지만 마시고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면 이내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라며 늘 긍정적인 사고로 실보다 득이 많은 행복한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